자 확률과 통계의 주요문항 해설가 시작합니다. 확률과 통계는 27번부터 할게요. 28, 29, 34점뿐만 아니라 27번부터. 27번도 풀만해. 정답은 66%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었죠 당연히. 허나 이거 아직 안 잡힌 사람들은 꼭 좀 하자. A3개, B2개, C, D가 하나씩 있는데 홀짝으로 구별했죠. 조건은 문자 A가 적혀있는 카드가 들어가있는 3개 상자에 적힌 수의 합이 홀수. 3수의 합이죠. 3개 상자에 적힌 수의 합이 홀수. 3수 합이 홀수다라는 이런 조건은 굉장히 빈출했던 조건이죠. 각각의 수들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의존할 테니까 홀수와 짝수의 개수로 구별합니다. 자 첫째, 셋 다 홀인 거. 홀수 3개인 거죠. 홀수가 3개다. 둘째는 홀수가 1개만 있으면 돼요. 짝수가 몇 개? 2개인 거죠. 홀수가 1개, 짝수가 2개. 홀수가 2개면 짝수가 되어버리니까 홀수가 홀수 개구나. 가능한 건 2개밖에 없죠.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 그러면 홀수가 되는 박스 상자가 이렇게 4개가 있고 짝수가 되는 상자가 3개가 있으니까 일단 A라는 3개의 카드가 모두 홀수에 들어가려면 4개 중에 3개의 홀수 상자를 골라야 돼요. 고르고 나면 A는 구별되지 않으니까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건 팩토리얼 같은 걸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한 가지. 그러고 나면 이제 남은 건 A를 다 넣었으니까. 이를테면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었잖아요. BBCD를 이제 홀짝 관련 없이 그냥 대인만 하면 되니까 4팩 BBCD를. 하지만 BB가 같잖아. 항상 여기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조금 적용이 되겠네요. 4 곱하기 24 반 나눠서 12. 48가지가 있네요. 자 이번엔 홀수가 1개인 것. 홀수 1개의 상자를 고르는 경우의 수. 4개 중에 하나. 그 뒤에 집어넣죠. A를 하나 집어넣어. 이제 남은 건 A 두 개가 남아있고요. B, C, B, C. 그 다음에 D, E. 이렇게 아니다. BBCD죠. BBCD. BBCD. B, B인데? BBCD. 그런데 이 A를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저 앞에 있는 애랑 또 중복되기도 하니까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짝수에 넣어야 돼. 짝수는 3개가 있잖아. 여기 넣어주면 이제 넣었어. 끝난 거죠. BBCD만 남은 거. 아까 했던 대로 4팩에 2팩으로 곱해주면 되겠네. 그렇지? 괜찮아요? 자, 얼맙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4팩을 2팩으로 남은 12니까. 144죠. 144와 48을 더한 거니까 192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정답은 3번입니다. 어, 이건 이런 필수 유형. 딱 4점 필수 유형입니다. 3점은 아니고 4점 필수 유형. 그런데 왜 3점이냐? 이번에는 이제 올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선택과목에 4점 문항에 안 배된 게 3문항밖에 없어서 가끔 이렇게 쉬운 4점 문항이 27번에 나오기도 합니다. 쉬운 4점급 문항이에요. 딱 3점이라고. 딱 54점급 문항. 좋아요. 28번은 꽤 까다로운데 28번으로 가자. 정답률이 옹변하고 있습니다. 객관식인데 정답률 28%? 굉장히 당황했다는 얘기죠. A와 B제곱 C를 곱했을 때 720이에요. A와 C는 서로가 아니고요. 그러면 720을 소인수분을 좀 해주면 98에 72. 거기다가 10까지 곱한 거라 2가 4개나 있어. 무려. 3이 2개가 있고요. 5가 나있네. 그렇지? 이렇게 곱해진 겁니다. 3개의 자연수 중에 B는 제곱하고 A하고 C는 각각 한 번씩이야. 아! 여기에 일단 B가 제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하나의 출발점으로서 장려할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왜? 제곱을 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곱을 하면 되게 커지니까 제곱은 인수를 최소한 2개 이상 가진 녀석들만 취할 수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B는 5를 포함할 수 없어요. 인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소인수가. B제곱이 5를 쪼개서 루트 5에 루트 5 루트 5에 가질 수도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 B 안에는 5는 없겠구나. B는 2나 3만으로 구성되어 있겠구나라는 생각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면 B를 정의하고 나면 B를 지정하고 나면 A씨가 나머지 소인수들을 좀 나눠가지는 형태가 되겠다. 그치? 그렇게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B를 기준으로 불려야. B가 제일 작은 수인 1인 거. 나 그냥 1이었어. 미안. 자연수 1이었어. 그러면 2가 4개. 3이 2개. 5가 1개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A하고 C라는 어떤 박스가 있다고 하자. 여기에 2, 2, 2, 2랑 3, 3, 5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들어가서 곱해져서 A라는 C라는 자연수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잖아. 그렇죠? 아! 이렇게 같은 물건 나눠주기 방식으로 소인수 구성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서로서라는 조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서로서는 똑같은 종류는 나눠 갖지 않는다. 이런 거죠. A를 얘한테 몰아주든가 얘한테 몰아주든가 하면 서로서가 되죠. 3도 마찬가지. 5도 마찬가지. 서로서가 아니다. 서로서가 아니다는 1을 하나 주고, 3개 주고, 2개 주고, 2개 주고, 3개 주게, 하나 주고, 4개 주게, 0개 주고. 0개는 아니다. 서로서가 아니다. 하지만 종류가 또 3도 있으니까 좀 복잡하단 말이지. 일단 2, 4개, 3, 2개, 5 하나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생각하시고 여사건 좋네. 아니다니까 여사건을 적용해보면 서로서가 되게끔 하는 걸 생겨진 쉬워요. 몰아주게 하면 되니까. 2를 몰아주고, 3도 몰아주고, 5도 몰아주고. 몰아준 것을 제외해 주는 방식으로. 여사건이 좋겠다. 자, 해볼게요. B가 1이잖아? 그럼 남은 거, 이걸 4개, 2개, 1개를 줘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주는 게 중복 조합이죠. EH4. 2개의 선택지가 있고, 4개를 뿌리겠다. 그리고 EH3. EH2. 3 두 개도 나눠주겠다. 두 가지 합시다. 이건 뭐. EH1은 좀 민망하잖아요. 5도 둘 중에 하나에게 주자. 그런데 그 중에서 너무 몰려간 거 있죠. 너무 몰려간 거. 야, 너 둘 중에 한 군데로 가라. 너도 둘 중에 한 군데로 다 가라. 너도 마찬가지다. 이제 중복 순열이야. 2의 세 제곱을 빼주면 되겠다. 2, 2, 2, 2, 2, 4개든 3, 2개든 5, 1개든 A나 C 중에 한쪽으로 몰아준 경우에. 이걸 제거하면 서로서가 아니게끔 되겠죠. 자, EH4는 5C4. 5C4는 5. 3H, 3에 2H2는 3C. 3에 2, 3에 2C2는 3. 곱하기 2 빼기 8이죠. 자, 60, 30에서 2, 30에서 8을 빼면 22. 두 번째. B가 얼마일 때? B가. 이제 작은 것부터 합시다. 소인수 1을 딱 하나 가지고 있는. 2일 때. 그러면 이제 남는 건 이거. 이 두 개만 남았죠. B가 제곱으로서 이 두 개를 가져갔으니까. 이거랑 비슷하겠네요. 2를 두 명에게 두 개를 나눠주자. 3은 두 개를 두 명에게 나눠주자. H에게 나눠주고 5도 나눠주자. 그런데 몰아준 걸 제거하자. 몰아준 걸 제거하자. 됐죠? 앞에 거 3, 가운데 거 3, 뒤에 거 2. 빼기 8. 9, 28에서 8을 빼면 10. 이렇게 흐름잡아 가면 되겠네요. B는 3인 것. 남은 건 2, 2. 2, 4개랑 3, B제곱이 가져갔으니까. 2, 4개랑 5, 1. 그러면 2, H4. 곱하기 2, 빼기. 몰아준 건 2의 제곱. 5였죠? 5, 2, 10. 마이너스 4니까 6. 네 번째. B가 2의 제곱인 4인 것. 2의 제곱이죠? 그럼 이제 2를 다 가져간 거죠, B가. 3 두 개 남죠? 3 두 개 나누면 요건 이제 3 나눠준 거였죠? 3H2. 2H2. 곱하기. 빼기. 몰아준 것. 요게 3C2라 여섯 가지에서 4개 빼면 두 개밖에 안 남아요. 그래도 다 세야죠. B가 얼마인 것? B가 6인 것. 2 하나, 3 하나. 2 하나, 3 하나면 3은 없어지고 2, 2 이것만 남았죠. 2, 2, 3, 3. 2도 나눠주고 5도 나눠줘야 돼요. 2H2 곱하기. 빼기 2의 제곱. 똑같네요. 그죠? 2. 마지막으로 이제 B가. 뭐예요? 여섯 번째. B가. B가. 2 하나, 3 하나 가져간 게 아니라 2 두 개, 3 하나 가져간. 12인 거. 이렇게 따져도 되죠? 근데 이러면 남는 거는 이제 이거 다 없어졌으니까 5를 누구에게 주든 그냥 서로 써요. 1, 5, 5일은 서로 써니까 가능하지 않겠네. 전체 경우의 수가 6가지나 된다는 점이 부담스럽긴 한데 여섯 건을 적극 활용하면 수들이 그렇게 크지 않게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풀만해요. 10, 20, 42가 정답이죠. 정답률이 이제 28%라는 거는 아마도 기준을 B제곱, B를 기준으로 하지 못했거나 B를 기준으로 했으나 경우가 너무 많아서 끝까지 풀이를 못했거나 아니면 내부에 들어가서 중복조합과 중복순열의 차로 여섯 건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 그 부분을 놓쳤거나 좀 종합적인 성격의 문항입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낮게 나온 거죠. 28번 정도를 맞추는 단계까지 가자. 이게 우리의 1차적이고 현실적이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